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우리들이 흔히 종합보험 종합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담보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종합보험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담보가 여러가지라고 해서 종합보험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인배상 1, 대인배상 2 이게 이제 타인,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지는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책임이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배상책임 대물은 상대방 차량일 수도 있고 담벼락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타인의 물건이죠 타인의 재물,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남의 재물에 대해서 물어줘야 될 배상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대인배상, 대물배상 이게 결국은 배상책임에 대한 문제로 인한 담보의 내용들인 거죠 물어주는 거죠 내가 보험을 들었지만 남한테 물어주는 거 왜 들어야 되느냐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내가 손해배상책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배법에 따라서 운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물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서, 내 재산에서 빼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물어주는 거니까 내 재산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배상책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, 이거는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줄여서 그 다음에 자손으로 가입 안 하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고급진 자동차 보험 상품에는 아예 자손으로 안 들어있고 자동차 상해, 자상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상품에는 자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약에서 자동차 상해 대체 특약이라고 해서 그 특약을 넣어서 자손을 빼고 자상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과 자상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이거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우리 피보험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거는 인적 피해,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는 그러니까 인사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물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 상해 이것도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해 준다 이것도 인사사고 우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물론 써야 될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해보험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처럼 그러한 상해보험인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는 재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사실 재물보험의 대표적인 게 화재보험 같은 게 있죠 내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가액에 가입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 그게 화재보험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 차량 손해는 줄여서 자차라고 합니다 자차는 내 자동차 얘기입니다 내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나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동차가 운행 중에 파손이 되거나 이럴 때 아니면 도난당했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자차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뿐만 아니라 단독사고도 보상해 줬고요 혼자 박는 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까 그 다음에 한참을 잡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